스튜디오에 봄이 왔습니다, 여러분.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혈액형은 어떻게 돼요? 잘생기신 분들 나오면 나이 몇 점 오시죠? 프로파간다, PR, 광고. 저는 소통,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정혁이라고 합니다.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는. 남들 다 아니까. 내가 왜 하고 있지? 이 시간에도 대중은 속기 위해서 태어난다. 에드워드 버네이즈를 현대 PR의 아버지다. 역사상 최악의 프로파간다, 개벨스죠. 뭐지?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? 우리도 뭔가 지금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. 우리의 세상을 바꾼 캠페인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게 바뀔 것이다.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뭔가 주도가 돼서 편한 캠페인을 만드는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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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